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계엄령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퇴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계엄령 발언에 대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계엄령 관련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계엄령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이재명은 지난 1일 한동훈 대표하고 여야 당대표회담을 할 때 모두 발언해서 계엄령 관련해서 황당한 주장을 했으며 당시에 이재명은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크게 반발을 했고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이재명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비판을 했으며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고 국민의 행보, 추구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면서 이재명의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해달라면서 인권위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지난 4일에 인권위에 제출을 했는데 이틀만인 오늘 인권위 측에서는 이재명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나섰으며 더 나아가서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 뿐만이 아니라 경찰에도 이재명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은 해당 발언으로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해당 발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는 발언이고 이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단순히 청담동 술자리와 같이 카더라 이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가지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정치인이 헛소리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엄하게 책임을 무려할 것이며 실제로 여권 지정에서도 이번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지금 김민석이라든가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쿠데타 이야기는 이게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며 한마디로 대통령이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의 주장이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사회까지도 갈 수가 있는 만큼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다면 이거는 대통령 한 개인을 모욕한 것을 넘어가지고 국정운영을 흔들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계엄령이 멍멍이 소리라는 것이 지금부터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눈치 있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발을 빼고 있는데 아직도 김민석이라든가 민주당 강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에다가 뗄감을 때려 넣고 있는 것을 지금 멈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늘도 김민석은 어처구니가 없게도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지 않겠다라는 보장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공개토론에서 국민들 앞에서 계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보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정신나간 소리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계엄령 관련해가지고 객관적인 근거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현 정권에서 니네들 깝치면은 계엄령으로 다 조져버린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계엄령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좌파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엄령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에게 자기들의 상상 속에 있는 계엄령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거 봐라 대통령이 뭔가 꾸미고 있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아갈 것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김민석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장을 해주기는커녕 법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금 김민석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멀쩡한 사람에게 다짜고짜 어 또 되게 수상해 보인다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김민석의 저러한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이고 답변을 하기보다는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정치권에서는 왜 이렇게 민주당이 허무 맹랑한 계엄령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에게 밑도 끝도 없이 반민주 이미지를 더 칠하기 위해서 그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 현 정권을 계속해서 프레임으로 밀고 있는 것이 독재 정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밀고 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말만 꺼내면은 윤석열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이짓거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하고 현 정권의 상황이 똑같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쿠데타를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서울의 봄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쿠데타가 돌아가는지 자세히 나온다면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상황이 그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곧 있으면 이재명의 선거법 유안 및 위증교사 혐의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죠 현재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재명이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계속해서 자극적인 주장으로 밑밥을 깔아가지고 지지층들을 결집하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것이 촛불 시위라든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현 정부가 독재정부이고 국민하고 정치권을 탄압한다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 정부가 개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민주적인 정부라는 이미지를 더 칠하기 위해서 같은 주장을 계속 치고 빠지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코끼리가 더 생각이 나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엄이라든가 독재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이게 멍멍이 소리라고 할지라도 현 정권에서 야당하고 충돌할 때라든가 뭔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만 하면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독재라는 프레임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좌파전형의 지지자들이라든가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그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 한구석에서 독재라든가 대엄령이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꿈틈거리는 효과를 민주당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좌파전형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정말로 좋아할 것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같이 목소리를 모으는 것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탄핵이 완성되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은 또 좌파전형의 시민단체들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아시다시피 거리 시위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모금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알려줬으며 특히나 현재 가장 앞에서 계엄령을 외치고 있는 김민석의 형이 김민웅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현재 촛불 시위대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 탄핵 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리로 많이 쏟아져 나오면은 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좌파전형 입장에서 보면은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또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참 거짓과 선동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세력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